제주국제공항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이 올해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제주공항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통해 모두 3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고, 현장 적발 후 6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9.3km 이내는 불법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